일단은 타격은 받기는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. 나중에 또 이런 구설수가 또 생겨요. 안녕하세요. 하늘TV의 의정부 하늘도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도령님. 며칠 전에 우리 박곤님이 좀 안 좋은 구설수에 올랐더라고요. 혹시 도령님 알고 계신가요? 아니요, 박곤님은 모르고 김손호님은 구설수 터진 거는 듣기는 들었어요. 박곤님은 왜요? 박곤님이 여성분을 성취했다는 그런 구설수에 올랐어요.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또 도령님께서 블라인드 사수풀이를 해주셨잖아요. 박곤님은. 그게 몇 월 달에 했었죠? 그게 5월 달에. 한창 이제 강철부대 이슈가 됐을 때 했었는데 정말 도령님이 언급해주신 대로 이런 일이 일어났더라고요. 제가 뭐라고 했는데요? 기억이 잘 안 나요. 도령님이 여자 문제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셨고 이 사생활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 안 된다. 그리고 가을에 이런 구설수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. 지금 가을쯤에 사생활 문제가 좀 드러났네요. 네. 그리고 이 분은 여자를 좀 조심해야 돼요. 연애 수나 여자에 있어서 무조건 필이 30살 때 구설수가 한번 돌 수가 있는 형국이에요. 자신의 사생활 같은 게 연애뿐만 아니라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면 듣보다는 실이 많은 사람이에요. 그리고 올해 봄, 여름에 운기가 굉장히 좋아요. 그런데 가을에 한번 살짝 좀 삐꺽 삐꺽 하는 운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 가을에 좀 타이밍을 잘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. 그래서 이번에 이 일이 좀 무사히 잘 넘어갈 수 있을지. 음 알겠습니다. 일단은 우리 박군님 분수를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타격은 받기는 받는다라고 이야기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의 타격이 아니라 지금 박군님이 사실상 올해 프로그램을 갑자기 여러 개 많이 하셨잖아요. 그런 것에 있어가지고 이제 추가되는 운기에 있어서 이제 조금 영향을 받는 거고 지금의 운기를 유지하기에는 큰 어려움 없다라고 이야기 하시니까 불행 중 다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. 그렇죠. 일단은 신경 쓰이는 일들이 조금 있을 것이고 그래도 연말에는 그렇죠. 무탈이 진행이 된다라는 오반기도 정확히 뽑으셨고요.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우리 박군님이 한 번은 그때 제가 영상에도 말했다시피 30대 아마 그 여자 문제 때문에 구설이 한 번 무조건 돌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언제가 됐든 간에 한 번은 털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을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 또 털고 넘어가야지만이 좀 더 이렇게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때 우리 박군님이 적극적으로 좀 잘 대처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은영 중에 구설수가 사라지겠지 하고 가면요. 나중에 또 이런 구설수가 또 생겨요. 그러니까 이때 적극적으로 대처할 때 확실하게 소속자 입장에서 법적으로 잘 대처를 하셔가지고 너무 이렇게 진행을 하시다 보면은 올해 연말에는 그래도 이제 박군님이 더 이상 프로그램을 추가를 한다거나 그런 운기는 아마 좀 접어들 거예요. 하고 있다는 것들을 조금씩 이제 접으면서 실속적인 프로그램 몇 개만 남기고는 다 접는 형태긴 하거든요. 그래도 내년에 우리 박군님이 그래도 내년에도 상승의 운기가 아직 남아있긴 하니까 내년에 3월달 4월달에 또 좋은 프로그램으로 들어오는 운기가 있고 하니까 그리고 내년에는 좀 본업의 활동에 좀 더 영향을 많이 둘 것 같아요. 지금은 이제 군인의 이미지로 부업적인 형태로 올해 활동을 많이 하셨지만 내년에는 본업인 트러스트 가수로도 뭔가 이렇게 여기저기서 얼굴을 알리는 일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아무튼 이때 지금 대처하는 일이 깔끔하게 잘 대처하시고 내년에 좋은 운기까지 잘 누리시면은 아무래도 우리 박군님이 앞으로 더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잠깐만! 하늘 두령을 또 보고 싶으신가요? 구독과 좋아요! 한번만! 누구나 사생활이라든지 그런 거는 조금씩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근데 공인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또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면은 이미지에 타격도 받고 하는 거니까 우리 박군님이 이번 계기를 너무 주춤하시지 마시고 힘내셔가지고 내년에 또 좋은 음반 앨범 활동으로 우리 팬분들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좋은 공인 연예인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늘 두령대 열심히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